8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에 함성할 말씀 10편 12편 6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충족된 상태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비밀을 가진 그런 유형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 환경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행한 선행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복은 참된 행복인데 우리의 모든 피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공급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져다 주는 만족과 기쁨의 상태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빈곤 상태와 절대적인 부족과 무기력함을 겸손히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그들의 본성과 충동과 에너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즉 사람들 가운데서 큰 자가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자가 음식을 구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를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잔치상으로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긍유를 베푸는 자는 그 대가로 긍유를 얻게 됩니다 동계가 불순하지 않고 마음이 맑은 물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즉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선지자들이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탈복은 행복이 우리의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고 팔복에서 약속하신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 천국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의 그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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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